2020년 고1, 6월 합형 통합과학 11분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가, 나는 사람과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인데 기업부터 디귿은 각각 규소, 산소, 탄소 중 하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제한 설명은 옳은 것만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로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과 지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지각 구성하는 질량비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사람 같은 경우는 질량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애가 누굽니까? 산소죠.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죠? 수소. 산소와 탄소와 수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각 같은 경우에는 누구죠? O, C,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갈까? 그냥 딱 여기까지만 자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랐는데 그러면 가가 뭔지 나가 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로 많은 질량비를 찾아오는 애가 알루미늄이라고 나와 있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세 번째로 알루미늄이 지각이 가장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찾아오는 애가 수소래요. 그러면 사람밖에 없다라는 건데 수소네요. 수소.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뭔지를 갖다가 채울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지각 같은 경우에는 산소, 규소죠. 순서대로 가면은 그래서 기역은 산소가 될 거고 니은은 규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역 똑같이 이제 산소가 될 거고 디귿은 뭐가 되는 겁니까? 탄소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사람을 구상하는 원수의 질량비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되는 거겠죠? 지각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규산형 강물은 기역과 니은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규산형 강물이라고 말을 해주면은 자, 규산형 강물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금속 플러스 SIO4 4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SIO4 4가 마이너스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봐보니까 누구랑 누구예요? 규소와 산소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살펴보니까 기역은 누가 되는 거죠? 산소가 되는 거고 니은은 규소가 되는 거니까 니은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니은과 디귿은 같은 조건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탄소가 되는 거고 니은은 규소가 됩니다. 규소와 탄소 규소 같은 경우에는 몇 조건소죠? 얘는 14조건소죠? 규소는 14조건소 탄소도 몇 조건소입니까? 탄소도 14조건소에 해당된 거죠.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탄소 같은 경우는 몇 조건소이죠? 얘는 2조건소에 해당되는 거고 규소 같은 경우는 몇 조건소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 차이만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물어보는 건 뭐예요? 같은 족 원소냐고 나와 있는데 14조, 14조 같은 원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디귿 선지도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니은과 디귿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